오오오오오!! 자 제 활이에요 팔부터 죽여 아 저 세 땅활인가? 어허 오와우와우와우와우와 오와우와우와우와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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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리 써 아니 공석이 왜이래 내가 야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야 뭐야 아까 아까 분명히 오오오오오오 80센트님 어서오세요 50센트가 아니라 80센트야 자 일단 반지좀 소리하러 오프닝님 반가워요 오프닝님 반가워요 자 자 하나 두개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 자 오케이 어우 얘 하나만 쓸걸 아 소울 그러니깐 남는다고 버리면 안되겠다 어차피 열쇠가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주문 주문을 좀 바꿔갈 아 아 주문을 바꿔갈게 없군요 됐어요 됐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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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씩 한 명씩 처리하면서 올라가죠 아 왜 안잡혀 가까운데 아 오케이 근데 소울은 그렇게 많이 안주네 얘네들 나와봐 수..좋아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! 야!! 이거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 도둑 야 여기서부터 이러니 가고일은 어떻게 끼겠다는거야? 여기서부터 이러니 가고일은 어떻게 끼겠다는거야? 야 속을 한번 걸고 와야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생명의 반지를 안 써도 되는구나 아 그니까 어 생명의 반지를 안해도 돼 여기는 생명 이거 내가 인간이어도 이득받는게 없잖아 그냥 이용권 만지러 가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 그 뭐야 위병 허무의 위병에서는 그 녀석들이 그 개를 소환해야 돼서 계속 인간상태로 있었어야 되는데 소환을 인간상태에서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쓴건데 여기는 괜찮겠네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올라가죠 야야야 애들이 너무 많은데 오자 오자 오자야 뭐 오헛 오호 안 맞였어요 오호 맞았어 제일illa 야 이렇게 한 대수 시켜서 언제 죽이려나 게이많은데 들 어 못 appe 다섯 명 Ala 얘를 5명이나대 이러케 한테 스쳐서 언제 죽지? 오오오오오 오오 안 되x3 안돼 안돼 피하구요 오우 야 반대편도 있었잖아 오우 뭐야 뭐야 뭘 던지기도 하네 내 영창속도보다 더 빨라서 내 영창속도보다 더 빨라가지고 저거 너무 빨라 썼잖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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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ilim 오우 아 다 그 다 오우 와우 헤 히 rho 탔어요 내가 왜 두명 밖에 없는냐? 불안하게 지금 오오!! 에너지 에너지 오오!! 좋아요 이거 당기고 예 마법충전 다시 하러오자 마법충전 다시 하고오자 그냥 예 강력한거 쓰죠 그냥 강력한거 쓰고 예 마법충전 다시 하고오자 그럼 되지만 간격한거 쓰구요 오오오 야야야야 Mats 쟤는 좀 틀리다